슥은 맛있게, 주식 맛집 강현균의 주도락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홍님께서 주도락 강현균 매니저님 이스트소프트 오늘 바로 또 올라갔다. 대단하시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특선 메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일단 다음 주 재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집중한 재료는 거의 K-컬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AI가 이번 주 한 주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주 주 종목과 특선 메뉴와 별미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부터 AI 관련 주 계속해서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럼 주재료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주재료는 로봇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계속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선별해 드렸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는 AI의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주는 로봇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AI, 그러니까 젠슨 왕도 그랬고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AI가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가기 위해서 가서 만나야 될 시점이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두 분의 어떻게 보면 거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AI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LLM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오늘 또 테슬라에서 공을 이렇게 잡는 그러한 휴머리드 로봇까지 보인 걸로 봐서 로봇 관련된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런 로봇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업그레이드된 로봇에 대한 스토리가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주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산메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산메뉴는 바로 클로봇입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 내에서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목 골라야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을 최근에도 시메스라는 종목을 하나 골라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종목도 오늘 많이 올라서 리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클로봇도 다음 주에 올라갈 것이니까 같이 리뷰를 해드릴게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상장하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탠스와 디지털 트윈 관제 시스템을 개발 협력을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지금 협력을 맺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숄더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사람이 들 수 없는 것은 숄더로봇, 어깨 팔 숄더로봇을 차가지고 무거운 로봇을 들 수 있게끔 하면서 그동안에 쿠팡 이츠, 쿠팡과 함께 협력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클로봇인데 그 쿠팡 외에도 현대라든지 많은 기업들과 함께 지금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가 안드로이드 로봇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우리도 자유주행도 2세대, 3세대가 있던 것처럼 로봇도 이제는 로봇 보핏이 있고 이제는 로봇 팔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에 한 단계 진화된, 지금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현실상으로 다가오는 로봇의 클로봇이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 주재료로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모가를 지금 아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가가 여기 13,000원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공모가 하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하락을 시작한 이후에 바닥다지기를 끝내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가 좋지 않은 오늘이 29일이죠. 28일까지 클로봇이 뭐가 있었냐면 보호 예수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까지 다 나온 한 달 동안에 쌓여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다 나온 시점이고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오버행이 마무리된 지금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승이 될 것 같아서 동종목을 소개시켜드린 바이고 외수가는 지금 가격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위아래로 해가지고 분함해서 하시고 손절가는 6,200원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240원 잡아드릴 테니까 잘 분함해서 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채워가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또 튀는 종목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클로벌 목표주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배미메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배미메뉴는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오징어게임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들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 전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종목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컴퍼니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AI 회사 이걸 합병시켜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죠. 주주분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솔직히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빠르게 회복해 주는 모습을 봐서 AI와 오징어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름은 레몽레인이었죠. 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됐고 레몽레인이라는 그런 회사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라든지 재벌진 망나들이라든지 여타에 되게 넷플릭스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되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도 아무래도 이정재 씨가 지분을 23%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추후에 많은 컨텐츠가 좋아질 것이다. 컨텐츠 하면은 뭐냐 관세나 이런 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부분에서 분암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약간 러프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12,300원 드리겠고 목표가는 2만 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게임2 개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별미메뉴로 소개해 주셨고요. 급등락 심한 종목이니만큼 손절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2월에는 부디 산타랠리 찾아오길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